네, 지금은 20년 고1 6월 거고요. 41번부터 45번까지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마케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해부 PP죠. 수십 년 동안, 디케이드는 10년, 수십 년 동안 알고 있었어요. 대절 이하를요. 네가 산다는 것이죠. 무엇을 사냐면요. by에 대한 목적어로 명사절 what이 들어갔고요. c의 목적어가 what으로 빠져있고 선행사가 없는 거죠. 네가 처음에 본 것을 네가 산다는 거죠.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더. 훨씬 더. 비교극 강조죠. many하고 very는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요. 상품을요. placed는 여기서 pp에요. 놓여진. 얘는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죠. 눈높이에 배치되어진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식료품 가게에서요. 예를 들면, 뭐보다, 아이템보다, 바닥에, 선반에 있는 것보다, 선반에, 바닥 아래, 선반이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식료품 가게에서 아래에 있는 것보다요. there is 얘가 동사고요. 얘가 주어죠. a, body, of는 무슨 말로 쓰이냐면 무엇의 덩어리라고 쓰이고요. 하나의 체계라고도 쓰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많은 이라고도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조사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어떤 방식이죠? 여기서 지금 how가 빠져 있어요.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여기 how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죠. the way how에서 how가 생략돼서 way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얘가 지금 명사절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 배치, 가게에서 제품 배치가 주어, 동사, 영역을 외친다는 거예요. 너의 구매 행동이에요. 이러한 것은 줍니다. 당신한테 기회를 주게 돼요.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냐면 제품 배치를 이용할 기회를 주게 돼요. 건강한 아이템들은 like, 프로듀스에요. 프로듀스는 명사로서 생산하다 말고요. 생산 말고요. 농산품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농산품과 같은 몸에 좋은 good 아이템들은 종종 가장 덜 보이죠. 가장 덜 보이는 음식들이에요. 어디서? 집에서요. 여기서 home은 명사로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will not의 줄임말이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를. it에 대한 목적어가 what절이죠. see에 대한 목적어 없고요. 선행사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면서 what시죠? 네가 보지 않는 음식은 먹으려고 하잖아요. 앞에 있는 이런 문장은 아마 be part of the reason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the reason why 관계부사 선행사 reason 85%의 사람들 자, % 분수, some, half, or most 이런 것들이 있으면 of 다음에 명사한테 동사를 일치시켜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쓰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메리칸스에다가 동사를 일치시키고요. 미국 사람들의 85%는 do not do not eat 먹지 않습니다. 이나프는 여기서 형용사로서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충분한 과일과 야채를 먹지 않습니다. 만약에 농산품들이 숨겨져 있어요. 어디에? 서랍에 어디에? 너의 냉장고 바닥에 있는 서랍에 숨겨져 있다면 이러한 건강한 음식들 good, health죠. good이라는 것은 좋은 건강한 그 다음에 영원 이라고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많은 이라고 쓰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러한 음식들은 are, out of sight죠. 눈에서 보이지 않죠. 그리고 마음에서 멀어지죠. 똑같은 것이 holds true 적용이 됩니다. 너의 식료품 저장소 그러니까 너가 너의 음식물을 쌓아두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used 뭐하곤 했어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used 동사 원형은 뭐하곤 했다? 지금은 안 한다. be used to 동사 원형은 pp에 집중해서 얘가 이거 하나의 동사일 때는 뭐하곤 했다? 지금 안 한다. 얘는 지금 pp에 집중해서 이용되다. be used to ing에서 여기는 to는 전치사의 to죠.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여기서 ing가 오고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곤 했어요. 지금은 안 하죠. 선반 lined with 선반을 선반을 갖고는 했죠. 무엇으로 맞춰져 있었냐면 짠 크래커와 칩들이 눈높이에 맞춰져 있었던 선반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 것이 있어요. 내가 보는 목적격 목적격 관계되면서 빠져있고요. 너리스대에 대한 목적어가 요거죠. 여기서 디즈는 30 크래커스 and chip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의 주요한 스낵 간식 음식이었습니다. 그 똑같은 선반들이 지금은 be filled with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be full of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건강한 음식들로 채워져 있고요. 심표 다음에 주격관계 대명사 심표 다음에 계속적 요법으로 위치가 쓰인 거죠. 이때는 되지 않다는 거죠. 좋은 선택을 is는 is는 이렇게 보셔도 돼요. 편안한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좋은 선택을 쉽게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형용사로 들어가는 것이죠. 음식물들 sit out 테이블 위에 놓여지게 만들어요. 테이블 위에 있게끔 되어져 있는 음식물들은 비교 극강조죠.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가 봐요. 음식물들을 봐요. 뭐 할 때마다 네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물을 보게 되면 너는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그것을 피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먹겠죠. 그것을 먹을 권위성이 있어요. 그래서요. So improve your choice 너의 선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leave 목적어 형용사 목적어를 형용사인 상태로 남겨두다. keep 목적어 형용사 목적어를 형용사인 상태로 유지시키다. 형용사 자리에는 ing도 되고요. pp도 되고요.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남겨두는 거예요. 너의 너의 음식물들을 like 뭐와 같은 거냐면 사과와 피스타치와 같은 것들을 얘가 목적어 얘가 형용사 sit sitting out 나와 저 있게 하는 거죠. 뭐하는 거 대신에 크래커와 캔디 대신에 말이죠.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해석을 합시다. 마케터들은 수십 년 동안 당신이 네가 처음 본 곳을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너는 눈 높이에서 식료품 가게에서 눈 높이에 배치가 되어져 있는 아이템들을 살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반의 바닥에 놓여져 있는 것들보다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조사가 있어요. 가게에서 제품 배치가 당신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당신에게 너에게 유리하게 제품 배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죠. 건강한 음식물들, 농산품과 같은 건강한 음식물들은 종종 집에서는 거의 보이지 거의 안 보이는 음식물들이죠. 그래서 너는 네가 보지 않는 것은 네가 먹으려고 하지, 네가 먹을 생각을 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아마 이유 중에 일부가 될 거예요. 미국 사람들 중에 85%가 충분한 과유가 충분한 야채를 먹지 않는 이유 말이죠. 만약에 농산품들이 숨겨져 있어요. 너의 냉장고 바닥 서랍에 숨겨져 있다면 이러한 건강한, 헬스한 음식물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겠죠. 똑같은 것이 식료품, 음식물, 저장, 음식물들을 쌓아두고 있는 창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나는 맞춰진, 즉 눈높이로 짠 크래커와 짠 과자들이 줄 맞춰져 있는 선반을 가지고 있곤 했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의 주요한 간식이었어요. 그 똑같은 선반이 지금은 건강한 과자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앞에 있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makes 이런 것들이 좋은 선택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테이블에 꺼내어져 놓여져 있어요. 여기서 얘는 이렇게 바꾸셔도 되죠.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어요. 다시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얘는 타동사예요. 얘는 자동사.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이 쓸 수 있고요. 테이블 위에 꺼내져 있는 음식물들은 훨씬 더 중요하고 치명적이고 아주아주 좋죠. 네가 지나갈 때마다 네가 음식물을 보게 되면 너는 그것을 먹을 가능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너의 선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사과와 피스타치와 같은 건강한 음식물들을 밖에 나오게 하시면 되죠. 크래커와 캔디 대신에 말이죠. 자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왜 우리는 음식물을 배치. 여기서 있는 말은 produce placement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여기서 food placement라고 되어져서 말만 바꾼 거죠. 왜 우리는 이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것이고요. 문맥상 맞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가서 보시면 요거죠. for 전치사고요. 수십 년 동안에 그리고 접속사 되시고요. 관계대명사와 들어가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이죠. be likely to placed 여기서 pp형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 봐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the way how가 빠져있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influence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to your advantage 너에게 유리하게 쓸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강한 음식들은 종종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list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죠. 왜 냉정고 아래 바닥 서랍에 있으니까요. 관계대명사 what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동사 일치시키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americans에다가 동사를 일치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out of sight and mind 우리의 마음과 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여기 한 번 봐주시면 되겠죠. use to 동사 원형 뭐하곤 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그래서 줄이 맞춰져 있는 선반이 있었습니다. eye level 눈 높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있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죠. 여기에서는 하나 보셔야 될 게 위치가 앞에 있는 분장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makes가 들어간 거랑 여기서 easy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easy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고요. 비교극 강조 even more critical 들어간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얘네와 같은 것들이 나와져 있으면 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food placement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중요한 거를 보시면 관계대명사 what 들어간 거요. 비교극 강조 pp로 placed 이렇게 된 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건강한 음식들이 집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수일치 시키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used 들어간 거 그리고 lined with 맞춰져 있어요. 눈높이에 줄이 맞춰진 줄이 맞춰진 선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 be filled with 그 다음에 which 신표 which 그 다음에 makes easy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 비교극 강조 그 다음에 live 목적어 형용사 그리고 setting out 이렇게 된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3번 45번입니다. 자 할머니라고 물었으면 에이미는 세모를 할게요. 천사가 정말로 있나요? 의문문이죠.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단다 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시죠. 에이미는 할머니한테 말을 했습니다. She had seen them in the pictures 사진에서 천사들을 보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나 그녀는 또한 원하죠. 알기를 원해요. 뭐인지 아닌지죠. 그녀의 할머니가 had actually seen 여기서 if 그는 weather고요. 할머니가 정말로요. 천사를 봤는지 안 봤는지 대거거 시제죠. 그래서 그녀의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앞에 있는 거 요거를 봤는 대동사죠. 그래서 head 피피로 쓰였으니까 head로만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look different than in pictures 사진에서 하고는 다르게 생겼단다. 라는 거죠. look은 감각동사죠. smell sound taste feel 다음에 감각동사니까 형용사 like가 들어가면 명사나 ing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생겼단다. 사진하고요. 그러면 내가 천사 천사를 한 천사를 찾을게요. 라는 거죠. 라고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좋구나. 그럼 그러나 I will 할머니도 너와 같이 감아 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너무 작으니까 라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서 에이미가 불평을 했죠. 그러나 할머니는 너무 부사죠. 슬로울리 너무 너무 느리게 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는 빠르게 걸어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라는 거죠. 할머니가 답변을 했어요. 웃으면서요. 정답은 2번이고요. 가서 보시면 C번 가서 볼게요. 그래서 그들은 시작을 했어요. 에이미는 여기서 분사 구문 이에요. 그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S 다음에 에이미 다음에 립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두 개 다 과거고요. 엔드 다음에 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지금 분사 구물로 돼서 요거 요거가 아이엔지 영토로 바뀐 거죠. 그때 그녀는 받습니다. 에이미 겠죠. 말이 지각 동사 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이랑 아이엔지 두 개 다 되죠. 그들한테 오고 있는 말을 받습니다. 말 위에 어떤 아름다운 원더풀 아주 멋진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도치가 됐어요. 전치다 플러스 전치다의 목적어가 있으면 도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여기서는 강조가 돼서 도치가 됐습니다. 에이미 는 그 말탄 여성을 봤습니다. 그 여성은 반짝였어요. 보석과 금으로요. 그녀의 눈은 밝았어요. 뭐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빛났습니다. 말탄 여성에게 당신은 천사인가요? 라고 에이미가 물었어요. 그 여성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사일 동사이 차갑게 에이미를 응시했죠. 뭐 그럴만도 하죠. 그리고 떠났어요. 전치사 아무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저 여자는 말탄 여성이겠죠? 천사가 아니야 라고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니야 정말 이라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서 에이미는 앞을 당해 다시 걸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만났어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죠. 웨어의 과거형이죠?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하얀 거죠. 눈처럼 요기 요기 다 생략해도 되죠. 눈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을 봤어요. 이 눈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성한테 천사임이 틀림없어요 라고 에이미가 외쳤어요. 너 어린 작은 여자아이야 그러니까 이쁜 여자아이야 내가 정말 천사처럼 보이니 라고 이런 아름다운 여성이 말했어요. 이 여성이죠. 물었죠. 10번 당신은 천사예요 라고 에이미가 외쳤죠. 그러나 갑자기 그 여성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언제 에이미가 스텝 온 넘어졌어요. 옷에 걸린 거죠. 실수로 그 아름다운 여성의 드레스를 밟았을 때 얼굴이 바뀌었어요. 밟아서 넘어졌죠. 스텝 온 해서 밟다 밟아서 넘어지다 뭐 다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밟다 그랬더니 꺼져라 집으로 꺼져버려 라고 그녀가 외친 거죠. 에이미는 뒤로 물러났어요. 그 여성에게서요. 여기는 이 여성에게서 물러나면서 그녀는 스텐벌 접지를 이르면서 넘어졌어요. 여기서는 그랜스타의 모습은 그녀의 드레스 위를 그냥 발로 밟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접질러지면서 넘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 여기 생략돼서 여기는 스테핑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죠. 분사구문으로요. 그래서 그녀는 레이 눕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눕다 놓여있다구요. 자동사구요.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소리 ing를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지금 피곤해요. 라고 에이미가 외쳤죠. 할머니 나를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여기 너랑 같이 온 거다. 라는 거죠. 할머니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걷기 시작했죠. 길을 따라서요. 갑자기 에이미가 위를 올려다보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너는 천사가 아니에요. 근데 너는 천사가 아니죠. 그죠. 여기서 부가이문문이죠. 앞에서 부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긍정으로 쓰인 거죠. 어 얘야 라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는 천사가 아니야. 그런데 할머니 너는 천사예요. 나한테는요.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내 옆에 있어주니깐요. 라고 말한 거죠. 자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해석은 안 할게요. 다시 한번 해석은 안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A번에서는 우리가 좀 잘 봐주셔야 될게요. 여기 있는 그 시제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시제 그리고 여기는 총 4명이 나오죠. 할머니랑 애임이랑 그리고 말없이 무뚝뚝하고 멋진 여자랑 그리고 드레스 하얀 드레스 입고 하는 여자 이렇게 총 4명이 나옵니다. 이거를 좀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원은 천사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써오는 형용 부사로서 슬로우리를 꾸며준다. 그리고 나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걸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번에 있는 거를 가서 보시면 여기 있는 여기 분사 구문으로 쓰인 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지각동사로서 커밍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cordially 부사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돼요. stare at 응시하다 째려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no indeed 아니다 천사가 아니다 라는 말로 쓰인 거를 봐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탭 on 들어간 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D번으로 가서 여기 lay 들어간 거 이거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다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in a warm voice 따뜻한 목소리로 라는 말이고요. 여기 부가 이문문 들어간 거 are you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는 좀 약간 느낌이 슬픈 느낌으로 바뀌네. 그죠? 네 우선 여기까지 들어가서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뭐 부가이문문 들어가는 거랑 이 표현만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우랑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